안녕하세요. 유산화 코리아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고객들과 공유해보세요. SNS 자료 활용 방법 카카오톡 카카오톡 창 상단에 있는 검색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코리아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코리아 채널을 추가합니다. 공식 채널 창에서는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전달하기에서 공유하고 싶은 분을 선택하여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카카오톡 채팅창에서는 이미지 옆 말풍선 버튼을 누르시고 전달하기에서 공유하고 싶은 분을 선택하여 전달하시면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상단에 검색 아이콘을 누르시고 유산화 코리아를 검색하시면 유산화 공식 채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유산화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제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사이언스 유산화 유산화의 역사와 유익한 회사 정보를 알아보는 쉐어 유산화 다양한 행사와 회원들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리브 유산화 유산화와 스포츠 스폰서십을 맺고 있는 선수들을 소개하는 애슬릿 유산화 그리고 다양한 운동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 라이프 스타일 유산화 이렇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신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시고 싶으시면 중간에 있는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공유 팝업이 뜨면 카카오톡을 클릭합니다. 공유하실 대상을 선택하여 전송하면 채팅창으로 영상 공유가 완료됩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앱 하단에서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서 유산화 코리아를 영문으로 검색하시면 유산화 공식 계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이나 LG폰을 가지고 계신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 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리포스트를 영문으로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창 상단에서 리포스트 포 인스타그램 앱을 찾아 설치 버튼을 눌러 앱을 설치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게시물의 오른쪽 상단 공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팝업에서 링크 복사를 선택합니다. 리포스트 앱을 실행하고 복사해둔 인스타그램 콘텐츠가 자동으로 뜨면 선택합니다. 하단의 리포스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픈 인스타그램 버튼을 클릭한 다음 공유하고자 하는 문구를 입력하고 상단의 공유 버튼을 누르면 콘텐츠 공유가 완료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힘이 완료됩니다. 편집으로 결정해서 인스타그램에 있는 인스타그램이 완료됩니다. 홈페이지 Salesforce 이제 알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속하시면